쾅 쾅 천민혁 선수가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줬는데요 쾅 쾅 쾅 강하게 하는것도 좋지만 부드럽게 하는게 더 좋을까 싶어요 2대0 쾅 쾅 구조차 쾅 쾅 그 그렇게 되면 각 팀 파트나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빼 ..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첼 쾅 쾅 쾅 쾅 쾅 깎게 뿌려줍니다. 그리고 먼 거리 득점 서비스 김홍빈 리시브 천민혁 공격 가져갑니다. 그리고 먼 거리 랠리 일사불란한 움직임 서비스 득점 11대 이 게임 출발 새로운 마음으로 이 게임 가져갑니다. 천민혁 리시브 구주찬 짧은 공 4대0 재치있게 살려냅니다. 서비스 천민혁 바나나 풀립 러스트 노블렛 액션 떴습니다. 구주찬 천민혁 천민혁 3대7 김홍빈 아 길었 이 낮게 되있거든요. 예 아무래도 범실이 더 많아지고 다가섭니다. 조재 순간적인 백핸드 김홍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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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